아니 이거 메뉴가 뭔데요? 샤부샤부 샤부샤부에요? 샤부샤부이요 이 육수는? 아니 근데 내가 호고를 호고 호고를 하라고 했거든 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호고 소스를 해가지고 먹은 거 네 호고 소스에서 먹으면 돼 호고 소스에서 먹으면 돼 호고 소스는 매운데? 매운 거 아니요 고추장인데요? 아니에요 냄새 맡아봐요 이거 양념을 직접 하셨어요? 내가 이거 말아 이거 말아 썼어요 이게 말아 고소한 냄새 나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걸 다 먹네 아 이게 땅콩 들어갔지 아 땅콩 맛이 땅콩 냄새가 나는데 나중에 모자라다고 더 달라 하실 것 같은데 응 이게 5,4,000원이면 아르헨티나에서 5,4,000원짜리는 어리헨티나에서 5,4,000원짜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 맛있네 루틴이가 한 만원 밖에 안 하는데 만원 좀 더 하죠 그럼 이게 5,4,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네 그지요 야 음식을 이렇게 그냥 먹는게 제일 맛있는 거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응 이런거 처음 봤다 아 안주시니까 엄청 배고프네 맛이 없는 것들 네? 계속 이렇게 보이기만 보이고 이게 지금 입에는 안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괴롭네 그지요 야구할래? 돌진 않고 아 알겠습니다 드십시오 이거 샤오샤오 아닌 것 같은데 샤오샤오죠 탕이 되는 탕 아니 샤오샤오인데 이걸 찍어 먹으면 원래 이걸 찍어 먹으면 저 마라 마라가 되는 마라 마라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찍어서 먹겠습니다 아 호구샤오샤오라는 거지 그냥 먹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여기 자 쨍 쨍 와 소리 좋네 비싼 와인이랑 ㅎㅎ 이거